자! 우리의 셀트리온. 예전엔 시사전을 이승윤 이승윤 기자가 하면서 정리해 놓았던 거에요. 우리 2017년도 모건 스탠릴, 그때 당시 주가가 19만원이었어요. 목표주가, 반토막도 понять 8만원 아이 모건 스탠릴 진짜 욕해주고 싶어 삐.. 저도 그냥... 자체 저기로 욕해본 meio 번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 2018년 1월 17일 날 당시 주가 34만 7천원, 목표주가 23만원, 노무라 증권 삐... 도이치뱅크는 더 심했어요. 2018년 1월 18일, 그 다음 날이죠. 그때 이제 이 노무라 증권이 이런 보호서를 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 한 2, 3만원 빠진 거죠. 그런데 목표주가 8만 7천원. 아, 참 지금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렇게 하고 한 6, 7개월 후에 또 골드만삭스가 또 했어. 27만원이었는데 13만 7천원. 반토막 내는 거죠, 반토막 목표가를. 그렇게 해서 또 버텼는데 2020년 9월 9일, 제이피모건 31만 8천원이었는데 목표가 한 40% 후에 쳤죠. 19만원. 가장 최근에 우리 2020년 12월 7일, 우리 그때 최고가 갔을 때 최고가가 날, 제이피모건 21만원. 여러분, 기억이 새록새록하시죠?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요, 이거 보면. 그러니 계속 우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를 봤을 때 10위, 9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형외국기 증권사의 그냥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러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왜 그렇게 공매도를 풀어줘야 된다고 할까요? 다 이거 짓을 이걸로 해서 이렇게 장대음복 내서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한번 우리 주의깊게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정도 각으로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이때부터 96만원에서 쭉 떨어졌네, 77만원까지. 저는 한 3, 4일 더 빠질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했잖아요, 셀트리온이 예전에,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아, 난 진짜 이 공매도만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한 몸으로 움직인다고요, 왜 이렇게 증권사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래프트 내고, 거기에 또 동조해서 기관은 같이 팔아재끼고. 그러면, 피 흘리는 건 누구예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아, 배대원님 저도 그 소식 봤어.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아마화폐, 비트코인이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면, 테러리스트들, 또는 마약자금 이런 데 쓰여도, 그냥 돈 세탁하는데 아주 좋은 거잖아요. 추적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아, 엘주학 뉴스 나오고 떨어뜨리는 거 보면서, 참 오늘 많이 속상들 하시겠구나. 근데, 우리 진짜 셀트리온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맷집이 엄청, 엄청 단련이 됐죠.